안녕하세요 페만둔남자 신성조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요 AMD CPU 과연 어떤 메모를 써야 되는가에 대한 영상입니다 AMD CPU 사실분들 끝까지 봐주면 좋을 것 같고요 AMD CPU 아니더라도 여러분 PC에 좀 관심이 있는 분들은 재미있게 볼 수 있기 때문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오늘 영상 마지막까지 봐주세요 우선 저는 5200 메모를 써야 된다고 1년 전부터 꾸준히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일부 유튜버나 유저분들은 5600 메모에 써도 상관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어느 말이 맞는 걸까요? 이거는 정답이 조금 애매합니다 그래서 판단은 여러분한테 맡기고 제가 하나하나 어떤 말이 맞는지 판단할 수 있게 정보를 드릴게요 우선 5200, 5600이 클럭을 얘기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클럭은 뭔가요? 메모리 클럭은 데이터 하나가 이동하는 사이클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5200 적혀있으면 1초에 52억 번 이동하는 거고 5600 적혀있으면 1초에 56억 번 이동하는 거죠 그러니 이게 높을수록 속도가 빠르다는 얘기예요 빠를수록 좋고 스피드를 이야기하는 것이 클럭입니다 당연히 그러면 5600이 좋겠네요 라고 하실 텐데 그거는 이제 하나만 알 때 그 얘기할 수 있죠 5600 메모리는 램 타이밍이 46464690 이라 되어 있어요 그리고 5200 메모리는 42424284 입니다 자 램 타이밍이 뭔가요? 제가 5년 전쯤에 찍은 영상인데 램 타이밍은 음... 함부마다 다른데요 CL은 읽고 쓰기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CL 다음 게 RCD일 거예요 저도 조금 돼서 기억이 안 나는데 그게 행 열어둔 가는 거고 그 다음 게 RP고 이거는 충전을 얘기하는 겁니다 마지막이 RAS였나? 제가 지금 마지막 게 잘 기억이 안 나거든요 RCD였나? 그랬던 것 같은데 이게 아마 열려있는 시간을 얘기하는 걸 거예요 그래서 뒤에 게 타이밍이 뭘 뜻하냐 하면은 방금 전에 얘기했던 항목 있잖아요 예를 들어 첫 번째 게 CL이 읽고 쓰기라고 했죠 읽고 쓰기가 한 번 행하기 위해서는 몇 사이클이 지나야 되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얼마라 그랬죠? CL이 42라 그랬죠 그리고 이건 얼마죠? 아까 봤으면 46이 돼 있었죠 그럼 얘는 읽고 쓰기를 한 번 하는데 46번의 주기가 필요하고 얘는 42번의 주기가 필요합니다 결국 타이밍은 낮을수록 그 해당 항목이 더 빨리 한 번 실행이 됩니다 타이밍은 낮을수록 좋다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근데 차이가 제법 납니다 이거 제가 옛날에 영상 하나 올려드린 게 있을 텐데 클럭 100하고 타이밍 1하고는 비슷한 속도의 차이를 보입니다 그러니까 클럭을 100 올리는 거랑 타이밍을 1 낮추는 거랑 메모리 성능에 비슷한 성능을 영향을 끼쳐요 완벽하게 똑같은 건 아닌데 클럭 100의 타이밍 각 항목 1 낮추는 거랑 얼추 비슷합니다 게이밍 기준 작업일 때도 크게 차이 났나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봤을 때 5600모브리에 46이면 얘는 클럭이 400 올라가고 램타도 4가 풀린 거죠 얘는 5200이겠지만 42니까 클럭이 400 내려갔지만 램타도 4 낮춰진 거죠 그래서 이 두 메모리를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비교해보면 작업에서는 0% 차이 날 거고요 게이밍에서도 1% 차이 나지 않는 5차 범주의 차이가 날 겁니다 누가 좋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비슷한 성능을 보여줍니다 결국 5600모브리가 좋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레이턴시 기준으로 보면 5200이 좋고요 게이밍에서는 둘이 거의 똑같이 성능이 나옵니다 뭐가 더 높다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굳이 5600모브리를 선택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굳이 또 5200을 선택할 이유도 없긴 하죠 둘 중에 싼 거 사면 정답입니다 이게 첫 번째 여러분한테 알려드릴 겁니다 둘 성능은 비슷합니다 둘 중에서 싼 거 쓰는 게 정답이겠죠 근데 그게 끝이 아닙니다 두 번째 항목이 필요합니다 둘 성능 차이는 없어 둘 중에 싼 거 쓰라고 그랬거든 가격이 비슷하면 뭘 사야 될까요 이게 중요한 건데 제가 판매량이 좀 됩니다 엄청 많이 파는 건 아닌데 1년에 1000대 이상은 넘게 팔고 있어요 팔고 난 뒤에 제가 엑셀 파일로 하나하나 불량률을 어느 정도 체크를 하는 편입니다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13600에 뭘 넣었고 불량은 어떤 게 낫다 이런 걸로 다 체크해 둬요 체크해 뒀을 때 제가 5600 메모를 쓰면은 제 경험상 20대에 한 개꼴로 AMD 시스템에서는 이상 증상을 보였습니다 어떤 이상 증상을 보였냐면은 부팅 늦음 사실 저거는 아수스 보드 쓰면 거의 무조건 생겼었습니다 그래서 저거 포함시키면은 한 대 그 20대 중에 한 대가 아니라 20대 중에 4, 5대가 돼요 아수스 보드 쓰면 거의 무조건 그런 증상이 생겼거든요 아니면은 작업시 특정 툴 강제종료 아니면 부팅불량 듀얼채널 인식이상 블루스크린까지 뜨는 경우가 있습니다 빈도우는 대략적으로 20대에 한 대꼴 5600 메모리를 5600으로 인식하게 올려서 사용했을 때는 저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게 무슨 소린지 잘 모르실 텐데 그건 이따 얘기해 드릴게요 여러분 여튼 5600 메모를 사용했을 때 몇 프로 정도의 불량이 꾸준히 발생한다는 거예요 제품 불량 아닙니다 이거를 가지고 인텔 시스템에 꽂으면 멀쩡히 동작합니다 근데 AMD 시스템에서 5600으로 적용을 시켜버리면 5600 메모리가 문제가 생긴 적이 있습니다 자 요거 조금 더 명확하게 얘기해 드리면 AMD의 공식 홈페이지입니다 여기서 적혀 있어요 여러분이 1랭크 메모리 2개 꽂았을 때는 우리는 공식적으로 5200까지 지원한다 2랭크 메모리 2개 꽂았을 때 듀얼채널로 DDR5 꽂았을 때는 5200 메모리까지 지원한다 그러니까 둘 다 5200이죠 5600 지원한다는 얘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5600을 꽂으셨을 뿐이에요 5600 이상이 생겼을 때 AMD CPU 회사나 메인보드 회사는 책임 소지가 없습니다 5200이 공식 지원이라고 적혀있는데 여러분이 5600을 갖다 꽂은 거니까요 심지어 프리뱅크로 꽂으면 3600까지 클럭이 떨어진다고 공식 홈페이지에 맥스 메모리 스피드를 표기를 해둡니다 참고 이건 7800 SD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AMD CPU도 다 똑같이 7000 시리즈는 클럭이 동일하게 적혀있습니다 자 결국 이상 증상도 종종 생기고 AMD의 공식 속도 지원은 5200 메모리라는 거예요 5200 메모리는 메모리 분량이 아닌 이상 이상 증상이 생긴 적이 있느냐 없습니다 없어요 메모리 분량일 때는 이상 증상이 생기는 거지 그 경우 안 이상은 잘 썼습니다 5200은 4800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가격이 똑같다고 치면 저는 5200 메모리를 우선 선호하고 있습니다 물론 5600이 월등히 싸다 하면 5600을 넣어서 5200을 낮춰주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요 세 번째 이것도 아주 중요한 건데요 여러분 지금 나는 5600 잘 쓰고 있는데 하시는 분들 10명 중에 7, 8명은 5600이 아닐 겁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면 뭔 소문인지 모를 텐데 여러분 CPUG가 무료 프로그램입니다 CPUG라는 걸 여기서 쳐서 다운받아 보십시오 메뉴가 공지사이트인데 여기 들어가서 아무거나 다운받아서 실행시켜 보세요 실행시키면은 CPUG 프로그램이 실행이 될 텐데 자 여기서 이거 눌러보고 내 메모리가 속도가 얼마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인데 SPD 눌러본 게 아니라 메모리 이라는 항목을 눌러보시고요 DRAM Frequency라 적혔던 항목을 보세요 저는 지금 1800이죠 DRAM은 듀얼레이트 메모리이기 때문에 여기 곱하기 2하면 자기 속도입니다 저는 3600 메모리 쓰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 얼마 나와요? 5600 메모리 꽂으신 AMD 유저분들 인텔 유저 말고 AMD 유저분들 높은 확률로 이거 2600으로 되어있을 거예요 2600이면 곱하기 2하면 5200이죠 아닌데요 저는 5600 메모리 샀는데요 그러니까 5600 메모리 샀더라도 대부분의 AMD 보드에서는 5200으로 적용됩니다 CPU 지어볼 때 2600으로 나오겠죠 확인해 보십시오 내 말 맞나 틀렸나 여러분이 아니 나는 5600 잘 쓰고 있는데 하신 분들 10중 7,8은 그냥 5200을 쓰고 계신 겁니다 이걸 그냥 모를 뿐이야 어차피 나 아까 적용될 건데 5600을 살 이유가 있나요? 가격이 확연하게 싸지 않는 이상 없겠죠 이거 강제 적용시켰다가 이런 이상조사 생기는데 그냥 애초에 5200 사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 실행시키고 만약에 2600으로 나오신 분들 밑에 대가 한번 남겨보세요 얼마나 많은지 저도 한번 보고 싶습니다 결국 AMD 공식에서는 5200을 지원한다 그랬고 5200을 썼을 때가 제일 문제가 없어요 근데 5200하고 5600하고 성능 차이가 없습니다 가격도 사실상 거의 똑같습니다 이 모든 걸 생각했을 때는 5200 메모리가 저는 더 선호가 된다는 겁니다 5600 메모리 파는 업자분들이 있습니다 파셔도 상관없다고 봅니다 다만 그거 파실 거면 5600을 적용해서 파시고 제대로 5600 지원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셔야 되는 거고 그렇게 5600을 강제 적용하면 이상조사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분명히 오류가 생긴지 안 생긴지 윈도우 구동 테스트해서 적어도 TN5와 리얼 배치 정도는 20-30분씩 돌리고 출구하십시오 그럴 거 아니면 자기가 책임질 거 아니면 5200 메모리 꺼주십시오 소비자는 5600 메모리 샀다고 좋아하는데 클럭이 5200으로 되어 있으면 반사기랑 다를 바 없는 거 아니에요? 5600 메모리가 아니잖아요 5200 쓰고 있는데 맞죠? 소비자가 5600를 알고 있으면 5600으로 세팅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근데 안 그럴 거예요 지금 제가 안 봐도 뻔한데 밑에 댓글 많이 달릴 거예요 어 저 5600 메모리 샀는데 5200으로 적용돼 있는데요 아 저도 모르고 5600 샀는데 처음에 부팅 잘 안 돼서 고생 좀 했습니다 어? 제가 게임하는데 좌우팅일이야 혹시 이 메모리 때문인가요? 이런 질문은 분명히 댓글로 엄청 달릴 거예요 결국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겁니다 5600을 쓰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확연하게 가성비가 좋다면 5600 쓰셔야 됩니다 대신 5200으로 낮춰 쓰시고요 낮춰 쓰면서 이상저상이 종종 생기면 메모리 클럭이나 속도를 조금 더 조정해야 될 수 있어요 전압을 더 주던지 결국 어차피 성능 차이 없으니까 공식 지원인 5200 쓰는 게 좋다는 겁니다 가격적인 얘기도 많이 하시던데 과연 5600이 제일 쌀까요? 제가 낮은 가격 수준으로 정리해봤는데 데타 메모리 DDR5 16기가입니다 4800이 제일 싸요 4800도 사실 클럭이 낮은 만큼 램 타이밍이 조금 더 줄어들기 때문에 물론 얘는 성능이 약간 손해봅니다 클럭이 400 빠졌는데 램 타이밍이 2밖에 안 빠졌으니까요 이건 성능이 조금 줄어드는데 5200이나 5600 메모리 보다 한 1% 안되는 성능이 떨어져요 근데 진짜 싼 거는 4800이 싸죠 4800 개일 메모리 5만3천원 밖에 안합니다 근데 5600은 제일 싼 것도 5만5천원이에요 그런데다가 삼성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이슈 됐었고 마이크로 메모리도 마찬가지고 적당히 이슈 없는 팀그룹이나 하이닉스 보시면 막상 얘네들도 별로 안 싸요 5600 메모리도 5200 메모리는 각이 똑같지 그렇죠 같은 서린 팀그룹 거 보면 가격이 똑같잖아요 아 그래 500은 차이 난다 결국 가격이 싸서 5600 쓴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게 다는 회사 메모리잖아요 오버 포텐셜이 똑같지 않고 분량율이 똑같지 않습니다 분량도 더 높고 오버도 잘 안 되는 메모리들이에요 팀그룹 삼성 메모리 DDR5 기준으로요 그래서 같은 품질 제품이 아닌데 더 싸게 샀다고 이게 더 싸니까 이거 샀어요 말이 안 되고 같은 팀그룹 메모리 봤을 때는 가격이 똑같고 그래서 가격이 더 사서 5600 산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어차피 성능 1% 밖에 안 따지니까 확연하게 산 4800 몇몇 쓰면 그거 인정해 드릴게요 여러 가지를 다 고려해 봐도 제가 생각하는 5600 메모리가 AMD 시스템에 완전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서 빼먹은 내용이 하나 더 있는데 MSI하고 EZRAC이 5600 메모리 지원하는데 최신 바이오스에서는 오히려 다시 5200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5600 지원이 잘 됐으면 5600 그대로 유지해 주지 최신 바이오스 업데이트하니까 다시 5200으로 내려가더라고요 지원하는 최대 포기 표준 메모리 기준으로요 결국 걔네들도 이상이 많이 생겼다 라는 얘기를 반증하는 게 아닐까요? 그리고 마지막 팁으로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XMP 메모리 써도 되냐 많이 물어보시는데 써도 됩니다 다만 이거는 QVL에 있는 것을 아세요 QVL이 퀄리파이드 밴드 리스트의 줄임발인데 이게 두 군데에서 제공해 줍니다 메인보드 회사에서 제공해 주는 게 있고 메모리 회사에서 제공해 주는 게 있습니다 메인보드 회사에서 제공해 주는 건 소용이 없어요 메인보드에서 지원한다고 해봤자 메모리 회사에서는 우리는 지원한다고 안 했는데 그러니까 보증 못해줘 라고 하면은 메모리는 메모리 회사에서 보증받아야 되는데 보증을 못 받겠죠 그러니까 메모리 회사 G스킬 같은 데 들어가면은 아예 자기가 이 메모리 밑으로 얼마나 많은 보드를 지원하는지 쉽게 검색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검색해서 내 메인보드에 정상적으로 지원된다고 하면은 XMP 메모리 쓰셔야 됩니다 EXPO 메모리 쓰셔야 됩니다 다만 AMD 시스템에서 1대1 제대로 맨컴 메모리 비율 1대1로 해서 XMP가 적용되는 클럭의 상한선이 6400이 마지노선이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XMP 메모리나 EXPO 메모리 이런 것들은 음 6000 메모리 정도까지 해서 정하는게 좋을 겁니다 그리고 이 큐브엘이 없으면은 원래 있어도 안 되는 애들이 있거든요 호환된다고 했는데 막상 꽂았는데 안 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럼 보증을 받아야 되는데 없는 애 사는데 안 되면 어떡할까요? 보증을 못 받아요 환불이고 교환이고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무조건 큐브엘 보고 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AMD 메모리 어떤거 골라야 되는지 명확하게 여러분한테 설명드렸어요 여러분 생각은 어떤지 저도 궁금하고요 제가 얘기했던 이상자상 겪은 사람이 있다면 밑에 꼭 댓글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다른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거에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재밌게 보셨으면 혹은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 더 부탁드리면서 영상 마무리 짓겠습니다 여러분 빠이빠이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거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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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